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이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예요 꿀꿀 이번에 해볼게임은요 변신숨바꼭질인데요 숨으세요 저 숨어야 돼요 나 뭐야 쓰레기통이야 요기 숨자 아 됐다 아 아니 기란복판에 저렇게 맞고있으면 당연히 걸리지 돼지 술래가 사람 잡는다 살려주세요 난 못찾겠지 뭐야 된거야 새로운 술래도 있잖아 다음은 그거 같은데 뚜루루루루루루루 술래는 어 또 이번에 돼지가 술래가 됐구요 전 이번에 정수기에요 잠깐만 복사기가 정수기 날려버렸는데 야 저리가 모여있으면 안돼 복사기 저리 안가냐 여기 숨자 안걸리겠지 가짜여찌롱 가짜정수기 내 옆을 지나갔어 거릴뻔했어 어떻게 하지 살았다 와 예 오 새로운 술래가 나왔어요 이거 하면은 저거 주는거야? 오 진짜 좋네 근데 나는 술래 못하나? 돌려돌려 돌림판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슐랜더맨 얼굴이 싯감한 슐랜더맨 간이 안좋은가봐 간이 안좋으면 얼굴이 까맥식거든요 누굴해지고 의자으으자니까 여기에다 놓자 됐다 감쪽같다 크어 절대 못찾겠어 슬랜더맨 슬랜더맨 후려치기 깨에에에에에엑 슬람더맨 아아아아아아 슬람더맨 술래야 잡히면 끝장 날꺼야 짝자아 딸하하하 핳ㅎ핳 크흐흫흐흫흫 구우냐구 허차허차 담숼래 아 뭐야 다음술래는 올이야? 올인 별론데 술래가 되세요 나다 나 술래시켜주세요 광고볼께요 됐다 나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엠 자자자자자자잘 잘 기억하세요 이거 너무 그거 아냐? 뭐 뭔지 너무 이미 다 아는데 화살표 화살표 쫓아 이거다 이거 가자 짜아아아아아 못지게 명중 짜아아아 아악 보물상자! 오 상자 발견 또 뭐있지? 아 나 꼈어 벽에 꼈어 요요요 이름 아닌가? 화살표로 알려준다 의자! 의자 아냐 어딨어? 감쪽같이 숨었는데 근처에 누가 있대요 이건가? 오 아닌데 뭐지? 감쪽같이 숨었어 어떡해! 못찾겠어! 못찾겠어! 아아아아아아 두명밖에 못찾았네 오리 꾹꾹 오리 꾹꾹 화분 화분 그냥 숨어 됐어 아아아아아 뚜둔 뚜둔 뚜둔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안걸렸다 під공식 오리수료네! 한번 봐야돼 아 이거는 세탁기야 세탁 세 Together 세탁 에라 모르겠다 여기다 세워놔봐 찾는지 보자 você яют tier 세탁 세덕 세탁 아 세탁 세탁 와 세탁기를 의심을 안한다고? 아니네 의심하네 맞아 물었네 이럴수가 들켰어 뚜루룡 올이 나왔다 이제 빛나요 요청해 요청해 내놔요 뭐야 올이 뭐야 올이 뭐야 생긴게 좀 다른데 아까랑 바뀌었는데 어 저 변기가 의자 대신 있어도 딱히 의심스럽진 않을거야 됐다 뭐했냐 어차피 앉는건 똑같잖아요 변기 대신 쓸 수도 있지 앉아서 이제 릴리 보면서 와 되게 잘 찾네 근데 너무 잘 찾는거 아냐 릴리 릴리 당했어 오 TV에 왜 컴퓨터가 켜졌지 안돼 아 뭐야 어떻게 찾았어 수상력이긴하지 맞아 또 변기인데 첫판은 무조건 변기인가 나 화장실 가야되는거 아닌가 으으으으uras 아 아 아 아 무시무시해 아 아 아 어디있지 와 의자 의자다 어 아 아니 와 되게 잘 찼네 뭐야 갑자기 엄청 똑똑해졌어요 술래가 총 8명인 것 같은데 아 왜 계속 변기에요 아니 아 맞아 변기 일단 화장실에 있어야지 생각해봤는데 변기가 다 들어있는데요 변기는 화장실에 있어야지 됐어 이러면 절대 못 찾을 거야 왜냐 원래 아 아 왜 왜 그러는데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엄청 똑똑해졌나 봐 갑자기 오 오 오 다행이다 오 안걸렸어 오리 오리 나왔어요 돌려 돌려 돌림파 아 오 나잖아 어 저에요 제가 찾아야 돼요 왜 왜 왜 세탁기랑 저거랑 아 뭐였지 아 기억이 안나 이거 딱 봐도 딱 봐도 그건데 어떻게 들이 아 깨물어 버리기 변기였나 그 어 뭐야 뭐야 어 그냥 가까이 가니까 알아서 무는구나 오 화살표가 표시되어 좋아 좋아 이 세탁기 물아 물아 또또또 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왜 이렇게 잘 안 움직여지냐 오오리 꽥꽥 오오리 꽥꽥 저거 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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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 뭐야 어딨어 어딨어 아 두 명만 더 찾으면 되는데 못 찾았어 이건 뭐지 열일까 짜란 아 새로운 술래 좋아요 나쁘지 않아 아 근데 다음에는 술래가 아니네 어 아니구나 술래도 나오는구나 어 이거 어몽어스 아냐 오거리는 오거리는 여기 옆에 있어도 되지 와 이거 왜 쓰러진 거야 니가 밀어서 쓰러진 거 아냐 R les galera Undead 어 저거 뭐야 시찰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 막 날라갔는데 다행이다 한 명 잡혔어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yle 오늘은 brainw reportereed 게임이었는데요 재밌게 플레이 했구요 와 나 이상하게 됐다 한번 숨어 보자 마지막으로 한번 Fahrisson 보고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푸는 게임 게임인데 요거다 해두면은 전혀 의심스럽지 않을거야 정말 바로 잡혔구요 이건 뭐야 이거 전에 했던거 같은데 무슨 게임이지 오 재밌겠다 짜자잔 이렇게 해가지고요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